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1세대가 다 죽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여수와 갈래 빼놓고는 사실 광야는 물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물이라고는 제대로 된 물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이 뭐야 그러면 설명을 못하겠죠. 이렇게 물이 막 흐르는 거야. 개념으로만 알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겠죠. 새로움과 어떤 두려움 이런 게 동시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답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불확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2월이잖아요. 2023년이 된다. 미래.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왜? 모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별일 없어도 모르면 두려우는 건데 이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강 이런 걸 넘어야 된다.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두려움 없는 전진이죠. 믿음의 용기란 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두려워도 전진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전반적인 성경의 개념들은요. 가슴을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몸이 기억하도록. 몸은 듣는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할 때 기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의 기억이 아니라 몸의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기억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택과 결단이라고 그랬죠. 선택이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될 거고 결단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죠. 액션.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될 결단.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제로 행할 것인가를 우리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준비할 선택인데 개념적으로 먼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성결.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하는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반대죠. 선택의 반대말이 선택의 동요가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럼 뭐죠? 두려움을 선택하는 거죠. 기도 없는 두려움. 이거 아니라는 거죠. 기도 없는 두려움을 버리라. 그다음에 말씀을 선택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말고 내 멋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앞에 내세우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결이죠. 성결. 깨끗해야지. I am your strength.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빼놓고 우리는 더러운 유능함. 이런 걸 추구해요. 더러워도 괜찮아. 개같이 벌으면 돼. 더러운 돈. 이거 되게 좋아하고. 더러우면 어때? 명문대에 가면 되는 거지. 속에서 라도. 더러운 유능함. 이런 걸 추구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게 분명히 선택이죠. 그래서 다른 선택은 포기와 동의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과 건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선택하라. 말씀을 선택하라. 성결을 선택하라. 이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차라리 보면 첫 번째는 기도를 선택하는데 기도가 지금 요단과 건너가야 되잖아요. 기도가 먼저 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길이 되게 만들라. 그래서 새벽에 기도로 길을 만들지 않은 백성들은 몸으로 먼저 가야 되니까 일단은 힘들겠죠. 험하겠죠.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먼저 길을 닦아 놓은 사람들은 기도가 레일이니까 질주하는 인생을 살겠죠. 그래서 기도로 길을 만들라.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길을 만들라. 그런 얘기입니다.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띠면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기 2절에 나오는 사흘의 의미. 이 사흘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하게는 정탐꾼을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흘 동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머무르라. 그리고 기도의 길을 만들라. 이게 여호수하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성경이 어디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에스라서가 생각나더라고요. 에스라. 에스라. 우리 금년에 에스라서 했는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1차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가 수루빠벨이고 2차가 에스라고 3차가 느예미아죠. 느예미아에서가 3차예요. 그러니까 2차가 에스라라고. 에스라가 당시 페르시아 왕하고 친했습니다. 아닥사스다라고. 아닥사스다하고 되게 친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허락 안 할 줄 알았는데 흔쾌히 허락이 돼요. 그래 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에스라가 주로 했던 게 에스라 학사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하나님 말씀 엄청 자랑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고 이거 다 가짜야. 이런 식의 선언을 했다고요. 그런데 왕이 생각보다 쉽게 허락을 하네. 그래 가. 그런데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처자 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이 베두인들이라 그래서 도둑대라 아니야.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데 보세요. 도둑 놈도 되게 많잖아. 가고 또 왕이 금과 은을 줬거든요. 은금. 폐물이 또 엄청났다고. 수도 많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고 금은 폐물이 있고 그런데 군대가 없으면 이거 보호 누가 해 주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한테 군대까지 좀 줄래요. 그러려니까 민망한 거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맨날 이런 거 자랑했거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8장 22절에 이렇게 납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나 쪽팔려서 도저히 군대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 이런 얘기였다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거기에 있는 강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위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기도의 길로, 기도의 보호로 안전하게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패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일을 앞두고 기도 안 한다고요? 그럼 뭐로 보호하려고? 군대로? 아닙니다.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군대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불말과 불병과가 있는 것 같이 기도의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 엄청나게 힘이 있다고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군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군대 기도 같은 거였어요. 군대 귀신 있잖아요. 군대 기도.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군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군대 기도. 그리고 기도가 길이에요. 길을 활짝 열어주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뭘 선택해야 돼요? 기도로 길을 만들라. 요단과 건너기 전에 기도가 건너게 만들라. 이게 사흘의 의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으면 나오는 얘기죠. 말씀이 앞서가게 하라. 언약계가 이게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앞서가게 하라. 원래 언약계를 매는 거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매고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도 고하자손이 매는 거예요. 여긴 좀 독특합니다. 이거 율법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사장이 매라 그랬어요. 보통 때 제사장이 안 매요. 그런데 제사장이 언약계를 매고 앞장서라. 200규빗 그랬는데 규빗이 45cm라고 했죠.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2000규빗이니까 900m예요. 900m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볼 수 있겠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거예요. 언약계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말씀이 앞에 가면서 말씀을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이게 준비예요. 말씀이 앞서가게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과 건너기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새벽마다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하나 붙들면 우리 미래는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기도로 길 안 만나려고 떠나고 말씀이 확신 없이 떠난다 그러면 방황하는 인생이고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도로 길 만들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임팩트 있는 말씀.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2000규빗 앞에. 900m 앞에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백성교가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거죠. 우리 여호와의 일장도 기억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에게 나타나서 말씀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 받으니까 말씀 받는 게 여호와의 시작 아니에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이나 얘기하잖아요. 말씀 받는 게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하나님 정대길 바랍니다. 우리 3장 쭉 읽어보면 또 느끼는 거지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잘 보면 패턴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짧은 내용에도 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했다가 나와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레위기 공부할 때 맨날 얘기했죠. 레위기가 반복같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반복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세히 기록해. 그리고 그냥 했다. 한 줄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를 또 그대로 기록을 해. 두 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철저한 거예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다. 들은 것을 기록해요. 들은 거 기록한 게 이쪽에 한 보따리 있어. 또 하나 이쪽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한 거 기록해. 우리는 어떻죠? 그게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들었다가 뭐 중요해? 듣고 난 다음에 했다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했다. 그때 여러분 승리하는 능력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바 말씀이 없으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코어인데 이거 놓고 행동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하고 똑같아요. 죽은 거죠? 영혼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몸이 기억하게 만들 정도로 순종하라. 이게 선택. 두 번째 준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결하라. 이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강함이 아니라 주님이 강한 거죠. 우리 노목사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Make me strong. Make me strong.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응답 아니고 I'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넌 뭐예요? 깨끗하기만 하면 돼. 성결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힘이 뭐예요? 내가 깨끗하면 주께서 함께해 주신다. 그런 개념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제세상들, 특별히 대제세상은 이마에 폐를 붙였다고 그러죠. 폐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마에 끈 같은 거 묶었겠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 하나에 매고 사니까. 그러면 또 이거 대모하는 줄 알겠네. 여호와께 성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고 다닐까. 볼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아니면 배찌라다 나타나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해서 제세상 볼 때마다 백성들이 뭐부터 보느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 성결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 깨끗하면 임하게 된다. 하나님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깨끗하면 주님이 힘은 주신다. 그래서 언제나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성결한 종이 되는 깨끗한 종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택이야. 이게 준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과자가 있을 때 명심하십시오. 우리 3장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준비가 돼. 3일의 의미. 기도로. 기를 만들라. 말씀이 앞에 서게 하라. 내가 앞에 서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은 하나님께 있는데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더러운 유능함. 이거는 망하는 길이지. 더러운 유능함이 이를 이룬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보혈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사신 교회에 다니잖아요. 얼마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종 되는 축복이 마리를 기원합니다. 이게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결단의 얘기가 두 번째 나옵니다. 결단에서는 제사장과 백성의 파트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 only one에서 all the people로. 제사장의 헌신에서 온 백성의 헌신으로 이렇게 불이 붙는 거예요. 하여튼 패턴은 항상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먼저 제사장에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언약계 매고 요단강이 넘실넘실대는데 먼저 발을 내디드라. 물이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발을 내디르라. 그러면 물이 멈춘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할 때, 결단할 때 제사장부터 먼저 하라 그런 얘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우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귀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할 일이 뭐예요? 먼저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다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항상 먼저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먼저 하는 사람에게 큰 능력이 임해요. 순서에도 큰 의미가 있다니까요. 유다가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장남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항상 먼저 해요. 선봉에 선다고. 르베는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망하는 거고. 선봉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면 먼저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씨가 불길이 된다는 거예요. 큰 물길이. 그래서 먼저 하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솔선수범에서. 요단 가게에 들어갈 때가 완벽한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들 옛날 성경 한글판. 개학 한글판 읽었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거 곡식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모맥 거두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맥.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모맥이. 모맥이 뭐예요? 모맥. 맥은 알죠? 맥주 그러니까. 보리고. 뭐가 뭐예요? 밀이거든요. 밀. 밀과 보리 추수기예요. 밀과 보리 추수기. 그러면 다시 레비를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수를 기점으로 해서 명절 세 가지가 있죠.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초실절에는 뭘 거둬요? 주식은 아니지만 보리 거두는 거죠. 초실절, 초실절이 6월절하고 같은 시기인데 초실절.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칠주 지나고 나니까 한 두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뭘 거둬요? 주식인? 밀을 거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초막절 때 7월 15일 그때 뭘 거두죠? 포도.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잖아요. 포도 막 해서 포도주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건 기쁨이죠. 이게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큰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부자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칠칠절에는 보편적으로 모든 백성이 다 배불려 먹었어요. 밀추수.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초실절과 칠칠절 사이죠. 이거 우리 달력으로 치면 플러스 3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1월 달이니까 4월 그리고 두 달 합치면 6월.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끝나는 때예요. 헐몬산에서 막 눈이 녹아들고 물이 막 넘치는 때라고.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요단각을 건너래. 거기에 건기 있거든요. 건기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냥 건떨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가장 넘쳐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딱 읽을 때 아는 거예요. 몸에 거두는 시기. 4월과 6월 사이. 초실절과 칠칠절 사이. 그때 요단각 물이 엄청 많은데 그때 건너래요. 그럼 우린 당장 이런 생각을 하죠. 좀 기다렸다 갑시다. 우리 광야에 있어서 40년 버텼는데 그런 나이든 분이 꼭 나온다고. 광야에 있어서 40년 버텼는데 몇 달 못 버텨. 완벽한 때에 가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물이 넘실대지 않은 때가 완벽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완벽한 때라고. 물이 넘실대면 어때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대책이 있겠지. 가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물이 막 넘실릴 때 요단각 물이 가장 많을 때 발 뒤졌더니 멈췄대요. 여러분 제가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봤더니 여기 넘어가던 시팀 옆에 시팀하고 여리고하고 맞부딪혀 있잖아요. 거기서 북쪽으로 25km 넘어가는 데가 그 동네 이름이 아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로단이라고 해서 아담. 아담과 하와 그게 아니라 성읍 이름이 아담이야. 거기가 이렇게 흙이 좀 부실하대요. 그래서 가끼마다 지진이 나거나 비가 많이 쏟아지면 이게 쏟아져 내린대. 산이 쏟아져 내리면 갑자기 요단각물을 딱 막아버릴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자연적인 댐이 돼버리는 거죠. 물이 끊겨버린대. 그리고 그다음에 물이 넘쳐나면 또 뚫고 나와서 또 뚫려버리고. 그런 게 13세기에 한 번 있었고 19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19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 기적적으로 못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던 아담이라는 곳을 막으셔서 거기 물이 쌓이게 만들었대. 댐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사히 건너가게 만들더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완벽한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제 세상이 있을 때 물이 끊기고 쌓이게 되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발 내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근형입니다.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된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랍아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열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먼저 발을 내딛는 지도자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먼저 발을 내딛십시오. 지금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은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특세 갈 테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이 제 세상이에요. 성교도 잘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교 갈 테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첫 번째 내딛고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은 또 쉬거든요. 그래서 가게 되는 거라고. 우리 3년 동안 성교도 멈춰 있었고 또 특세도 3년 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너무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같아. 옛날에 이렇게 오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옛날에 했던 걸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여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가고 제가 마지막에 밥 먹고 가요. 요즘에 7시 반 정도가 넘어서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단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전해야지. 이런 마음. 그러게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는 이런 패턴으로 일하시겠다.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양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냥 먼저 순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강 가운데 서서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끝까지 버티래요.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도체가 할 일이 뭐예요? 중앙에 버텨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먼저 하라, 퍼스트. 끝까지 하라, 더 레스트. 끝까지. 견디라. 굳게 서서 견디라. 이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양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걷더라. 굳게 섰고. 이게 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버티는 거, 견디는 거. 에무나가 그랬잖아요. 버티는 거. 여기서 믿음의 생장점이 생긴다고. 생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생명이 막 솟아오를 때가 있잖아요. 생명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언제? 버틸 때. 제가 볼 때 이건 제사양의 복이에요. 그 강한 한복탄을 버티면서 그때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겠죠. 믿음으로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가운데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이 된 거라고. 다 돌려보내고 넘어가는 거.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할 일이 뭐예요? 한복팔에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캠핑 한 번 갔을 때가 있었는데 초창기죠. 제가 사역 전도사일 때. 기억나는 게 단양파크호텔이라고 지금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데 갔었어요. 전도사 애들 수련을 하러. 갔더니 그때 어떤 학교에서 왔던 수련의 팀이 있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여자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수영같이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좋아합니까? 그런 미친 선생님들 있지만 대부분은 싫어하잖아요. 여선생님이 거기 가서 수영복 입고 뛰겠어. 그런데 한 분 여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아무도 안 그러는데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너무 즐겁게 놀아주고 놀고 넘치더라고요.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지금도 인상적이에요. 저게 스승의 모습이구나. 저런 선생님이 돼야지. 이거 뭐예요? 한복판에 있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반 애들이 제일 재미있고 딴 반 애들은 사고치고 누구 선생님 부르러 간다고 그러고 선생님이 놀라서 뛰어오고 그런 건데. 2박 3일 동안 그거 다 보고 왔거든. 지도자가 뭐예요?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달라지는 거죠. 즐거움도 생기고 안전함도 생기고 생명도 생기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이상해. 몸이 안 움직이게 만들어. 그냥 돈만 낼게요. 기도만 할게요. 그리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아. 삶 안 땡땡해지고. 하여튼 그렇게 돼버린다고. 몸이 안 움직여, 몸이. 그런데 제사장같이 삶의 현장 한복판, 싸움의 현장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계 매고 다 지나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굳게 섰고.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1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큰 바위 덩어리 깰 때 어떻게 깨요? 조그마한 구멍들을 판다 그러죠. 정같은 걸 깨서 구멍 파고. 거기다가 뭘 넣어요? 참나무 쇠기를 박죠. 참나무 쇠기를 박는다고. 쇠기를 박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촘촘히 길이마다 구멍 뚫어서 참나무 쇠기를 박아요. 그리고 물 갖다 붓는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리면 물이 불어나서 금이 가고 금이 가고 나중에 쩍 갈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믿음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작은 구멍 내는 거예요. 거기에 잘 박혀있는 참나무 쇠기예요. 우리가 잘 박혀있는 참나무 쇠기라고 할 일이 뭐예요? 굳게 섰고 거기서 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냥 참나무 쇠기 같이 박혀있는 모습에서 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쩍 갈라져요. 세상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디든 가든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버티십시오.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그럼 뒤집어집니다. 영적 참나무 쇠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사도마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죽기 직전에 디모델 후서 4장 6절을 전자같이 부음이 되었다. 뭔가 이렇게 액체 느낌이 나잖아요. 액체로 포도주 갖다 붓는 제사거든. 그러니까 내가 전자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되었다. 그다음에 7절에 뭐라고 돼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력길을 마치고 그다음 뭐예요? 참나무 쇠기 얘기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세상이라는 구멍에 들어가서 잘 박힌 참나무 쇠기가 되어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버티고 버텼다.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오지 않았느냐.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세상 해야 될 일. 먼저 가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 사지는. 그래서 Only one에서 all the people.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도록 건진받아 되는 이게 리더입니다. 이런 리더십 갖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기를 추구합니다. 이런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팁 하나.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 말고 좀 독서를 한다 그러면 스카팩에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런 좋은 책이 있어요. The road less troubled. 미국에 있는 웬만큼 배운 애들은 이 책 안 읽은 애가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미국 애들하고 맘 먹으려고 하면 이 책 정도는 읽어야 돼. 이게 정신과 의사거든요.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 2부가 제일 중요해요. 1부가 뭐냐. 1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부, 2부가 중요해요. 3부는 정신과 존경과에서 제일 쓸모없는 내용이고. 죄송합니다. 스카팩에 욕할지 모르겠어요. 3부는 제일 가치가 하고. 4부는 은총회예요. 마치 기독교 메시지가 똑같아요. 아마 제가 설교할 때 4부 은총회에 관한 내용들은 설교도 많이 했을 거예요. 4부가 또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지 사실은 학문적인 가치보다는 은혜스러워요 그냥. 핵심은 1부, 2부야. 1부가 뭐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스카팩에게 제가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스카팩에게 이 책 쓸 때 도안이 여우수와 읽고 쓴 것 같아. 제 느낌이 그래요. 딱 이 얘기예요. 훈련의 내용이 선택의 내용이에요. 요단과 건너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네 가지 준비하는데 너무 마인드가 비슷해. 그리고 2부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자기를 확장하는 거래. 자기를 확장하는 거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확장돼서 펄처럼 가는 거다. Only one is all the people. 그 개념이야. 그래서 1부, 2부가 중요해요. 혹시 책 듣고 오니까 이렇게 힘들면 1부, 2부는 꼭 읽으세요. 엄청 은혜가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우수와 설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떤 좋은 의사가 될까. 어떤 좋은 교수가 될까. 어떤 좋은 비즈니스맨이 될 것인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예증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스카팩에 아직도 가야 할 길. 그냥 읽어도 좋은 책이에요. 1부, 2부를 읽어보죠. 힘들면 1부에도 읽어보라고. 그게 요당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추가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